안녕하세요 포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거래하기 유리한 시간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트레이딩이나 이런 거래를 하다 보면 아마 이런 속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심시간에 거래 많이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시간대는 불리하다, 유리하다 아침 시간대는 이런 특성이 있다 그 특정 시간대별로 시장의 특성이 다르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누구한테 듣거나 이렇게 속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게 정말 그런지, 정말 시간대별로 평균적으로 어떤 다른 특성이 있는지 그거를 HTS를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 시간대별로 유리한 전략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더 유리한 시간대가 있다면 굳이 다른 시간대보다는 내가 유리한 시간대에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정말 어떤 시간대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시간대인지 그거를 오늘 컨텐츠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도 어느 정도 수식을 활용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이전에 배웠던 것들, 유용한 팁들 이 수식으로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보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코스닥 차트를 띄워놨죠 차트를 띄워놨는데 제가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아래에 시간이 있어요 9시, 10시, 11시, 12시 이런 시간대가 있고 보통 이렇게 길게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침 9시에 거래가 많고 점심으로 갈수록 거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9시 가면 또 거래가 많죠 당연하게 우리 심리상 장이 열릴 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통 트레이딩을 언제 많이 하죠? 거래가 활발한 9시부터 10시 사이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실수록 이제 뭐 직장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두가 동시에 보지 않고 이렇게 시선이 분산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로도 좀 많이 퍼지게 되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트레이딩을 우리가 9시 오전에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종가 매매 오후에 거래해서 다음날 오전에 파는 유형의 거래 많이 하시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흔히 이제 뭐 종가 매매, 종가 베팅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그런 전략들이 과연 왜 그런 전략들을 할까 왜 그때 유리할까 그것들을 이제 이 차트 구간별로 우리가 수익률을 쪼개서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코스닥이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개인 투자자 비중이 좀 높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기준으로 알아볼 건데 이 시간대별로 잘라서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한번 이어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특정 시간대별로 편차가 있으면 수익률이 갈리겠죠 자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 그거를 해보기에 앞서서 함수, 수식 함수 하나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수식 관리자의 시간 함수를 하나 띄워둘 겁니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 뭐 연습 여기 함수 설명 가시면 우리가 시간대를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타임이라고 있어요 자 이거 타임 함수 여기에 그냥 타임이라고 적고 검증, 작업 저장이라고 누를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연습이라고 하나 뜨는데 자 여기 분봉 차트에다가 이 시간 함수를 띄우면요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이 뭐냐 이 시간을 숫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어때요? 연습이라고 되어 있는 지표가 1130000이죠 그러면 11시 30분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여기에는 9250이죠 그러면 9시 25분이구나 그래서 이 시간이 숫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만 잘라서 수익률을 이으면 좀 재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제 이 시간대별 수익률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9시에서 10시 10시에서 11시 11시에서 12시 1시간 단위로 잘라서요 그 시간대별로 평균 수익률 누적 성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바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수식관리자를 켜서요 자 새로 만들기 시간대 분석 이렇게 지표명을 한번 정해 볼게요 그리고 먼저 등락률이 필요하겠죠 등락률 계산을 해야 되니까 c 나누기 c 괄호 열고 1 이렇게 하면 현재 종가를 어제의 종가로 나눈 다음에 마이버스 1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락률 수익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호를 만들어야겠죠 어떤 신호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만 등락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만 뽑아서 9시만 9시 10시면 10시만 뽑아서 계산을 하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신호 신호는 자 if 함수를 활용할 겁니다 만약에 자 아까 제가 간단히 보여드렸던 타임 그 타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시간이 커야겠죠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0시니까 9시보다는 커야겠죠 그러니까 9시를 제가 기준 1로 하겠습니다 근데 9시도 포함해도 되니까 크거나 같다로 할게요 자 그러면 아 시간이 반대로 반대로 해야겠죠 부동어가 시간이 커야겠죠 기준 1 기준 1은 뭐예요 9시 그러면 기준 1을 제가 9시로 잡아줄게요 지표 조건 설정에 기준 1은 9시니까 9시 0 0 분 0 0 초 이렇게 하면 이게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9시보다 크면 신호가 되는 거고 또 동시에 특정 시간 넘어가면 안 되겠죠 9시부터 10시까지 할 거니까 엔드 동시에 다른 조건도 필요한데 똑같이 타임 시간이 이번에는 작아야 됩니다 뭐보다 작아야겠어요 이번에는 10시 10시는 제가 기준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시간이 기준 1보단 커야 되고 기준 2보단 작아야 됩니다 기준 2는 10시로 할게요 그러면 지표 조건 설정에 기준 2에 10시 땡땡분 땡땡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9시에서 10시 사이라면 쉼표 숫자 1을 넣어라 신호를 내라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쉼표 0 괄호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세미클론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만약에 시간이 기준 1 9시보다 크고 동시에 시간이 작다 10시보다는 작으면 9시에서 10시 사이겠죠 그런 경우에 숫자 1 신호를 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호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신호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해볼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 계산을 해야겠죠 우리가 누적 수익률을 계산할 거니까 수익률은 신호 직전의 신호죠 그러니까 현재 신호가 아니라 직전 그 종가 기준이니까 직전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을 계산할 거니까 직전에 만약에 신호에 해당이 되면 곱하기 등락률 뭐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세미쿨론 그러면 이 신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곱하기 관계니까 신호가 1일 때는 등락률과 곱해서 등락률 계산이 되고 이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대에서는 이 신호가 0이 되니까 등락률이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대만 뽑아서 등락률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좀만 더 왔어요 여기는 조금 복잡한 계산인데 이거는 그냥 똑같이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SS는 이제 누적으로 계산하는 계산식인데요 로그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똑같이 적어주시면 될 겁니다 1 플러스 수익률 괄호 닫고 괄호 닫고 두 개 하고 세미쿨론 이렇게 해주면 자 이 로그 이렇게 이 수익률에다가 로그를 씌운 거에 대해서 다 더하는 겁니다 누적으로 더하는 구조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이 POW는 뭐냐면요 여기 수학 함수에서 이 제곱하는 함수예요 제곱할 때 이 POW라고 쓰는데 뭐에 대해서 제곱할 거냐 그 수학에서 자연상수 알파벳 2 있죠 그 2를 숫자로 수치를 표현하면 2.718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못하지만 이제 그 계산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으니까 SS 괄호 닫고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그 누적으로 계산하는 식이 됐고요 수식 이름에다가는 퍼센트 기준 1 일단 여기까지 적어줄게요 그리고 검증 아 이상이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 너비를 두 배로 하고 검증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힘들게 만들었죠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먼저 차트에 바로 띄워 볼게요 자 일단 아까 만들었던 거 자 사용자 지표 가서 자 우리 아까 제가 만들었던 수식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막 선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자 시간이 어때요 9시부터 10시까지만 요 코스닥 지표를 따라가고 거래량 지울게요 다 어때요 다 조용하고 9시부터 10시만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죠 그러면 요 시기만 누적해서 움직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 만약에 누적해서 이어붙이면 어떤 성과가 나올까요 요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시간대별 비교죠 9시부터 10시 10시부터 11시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 개를 띄워가지고 한번 시간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9시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띄워서 자 시간대를 바꿀게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기준을 10시 10시부터 11시로 바꾸고요 색깔을 바꿔야 잘 보이겠죠 색깔은 주황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거에는 11시부터 12시까지죠 12시까지 해보고 색깔은 초록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12시 여기 앞에 12시부터 13시 13시까지 바꾸고 색깔은 핑크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는 13시 13시부터 14시로 바꿀게요 14시로 바꾸고 이번에는 색깔을 노란색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노란색 됐고요 그리고 13시 이번에는 14시 14시부터 15시까지 해야겠죠 14시부터 15시 그리고 이거는 색깔을 어떤 색을 해볼까요 파란색 좀 파란색 해볼게요 파란색 그대로 이어가고 마지막 15시부터 장 끝나는 15시 반 15시부터 15시 30분 30분 이렇게 하면 30분 되죠 이렇게 하고 라인 설정 색깔은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이거를 다 겹칠 겁니다 이렇게 겹쳐서 보면 더 직관적이겠죠 이렇게 다 겹쳐 볼게요 끌어서 겹치기 이거 제가 수식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직접 한번 만들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9시 자 보시면 어때요 지금 막 지저분하죠 지저분한데 혼자만 다른 흐름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뭐가 달라요 검은색 검은색이 혼자 다르죠 다 어느 정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오히려 망가지는 것도 하나 있어요 망가지는 거 뭐가 망가져요 뭐 10시 10시 10시에서 11시에 하는 거는 좀 약간 안 좋은 경향이 있고 지금 보시면 제일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검은선인데 15시 15시부터 15시 반까지 했던 거 그런 경우에 이거 검은선 지금 보시면 이 오후 15시부터 15시 반까지가 생각보다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유리한 형태가 많이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오전 시간대에는 생각보다 뭐 별 볼일 없는 경우가 많죠 이거 분봉을 한번 60분봉으로 바꿔서 좀 더 길게 볼게요 어때요 성과 차이가 많이 보이나요 지금 하루하루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간대에 대한 특성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15시부터 15시 반까지가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좀 더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코스닥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보시면 오히려 아 이래서 3시쯤 되면 종가매매하는 분들이 많구나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그 시간대가 유리한 거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지표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파란 색깔 9시부터 10시 장 초반 장 시작 땅 해서 10시까지를 보면 그 시간대는 변홍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시간 동안에는 하락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스닥도 그런데 코스피도 아마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겁니다 코스피도 보시면 지금 분봉상으로 이렇게 쭉 보면 대체적으로 15시부터 15시 반 그러니까 장 끝나기 30분 동안 정도가 약간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얼추 비슷하게 좀 모여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 초반에는 대부분 데이 트레이딩 단타 하시는 분들이 거래를 많이 하겠다며 그때 만들어진 시세가 그 이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만 하고 대부분 마무리하고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가는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는 약간 높았다가 시세가 꺾이는 경향이 조금 많이 보여진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점심시간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가기 때문에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세의 연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시간대별로 어떤 시간대가 조금 더 강세인가를 알아보면 15시부터 15시 반까지가 좀 유리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이디어를 응용을 해봐야겠죠 자 이런 경향성을 보면 아 이래서 생각보다 트레이딩하는 분들이 이 종가 종가 부근에서 많이 매수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아침에 팔죠 왜냐 아침에 그 갭이 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략을 응용을 해서 그러면 15시에 사서 9시에 파는 거 15시에 사서 9시 반에 파는 거 이런 거를 또 성과 그래프로 만들어 보면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냥 코스피가 가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이거를 조금 응용해 보면 어떨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살짝 응용을 해볼 거예요 자 다시 또 처음으로 와서 수식관리자 들어가셔가지고요 아까 만들었던 지표 시간태 분석 여기서 2번으로 갈 겁니다 2번으로 갈 건데 여기 수식 1번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서 수식 2번으로 와가지고요 붙여넣기 수식 이름은 뭐 종가 매매 뭐 이렇게 할게요 자 아니면 뭐 오후 매매 뭐 오후 매수 다음날 매도 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바꾸면 되냐 요 엔드를 바꿔줄 겁니다 한영 5월 5알로 5월로 이렇게 바꿔주면 자 오후 시간대보다 넘어야 되고 그 다음날 오전 시간대보다 작으면 된다 뭐 이제 요런 식으로 하면 오후에 사서 그 다음날 오전까지 보유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식 3번은 여기는 이제 여기 여기 수식 1번에 여기 두 번째 줄을 이렇게 복사해 주세요 여기를 복사해서 3번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여기 수익률을 등락률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 수식 이름에 기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에 가셔서 요것도 두껍게 기준은 선 검은색 두껍게 검증 저장 일단 요렇게 하고요 여기서 왼쪽 상단 눌러서 아까 만들었던 지표를 제가 띄우겠습니다 자 그럼 뭐가 막 뜨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요거 첫 번째 건 지우고요 일단 여기 기준만 띄워볼게요 자 기준 띄우면 이 기준은 뭐예요 이 코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입니다 보죠 우리가 비교를 할 거니까 비교 대상 기준으로 이제 포스피 이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지표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뭘 비교해 볼 거냐 아까 우리가 해봤을 때는 아 15시 3시쯤 사서 그 이후에 파는 게 조금 유리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장중에는 보유를 안 하고 3시에서 그 다음 날까지 아침 9시까지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만들어서 비교를 해 볼 겁니다 그럼 여기 아까 기준에서 라인 설정에서 오후 매수 다음 날 매도를 띄워 주시고요 지표 조금 가서 기준 1 이번에는 기준 1에다가 15시 영영분 영영초를 넣고요 기준 2는 9시 영영분 영 1초를 넣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날 15시부터 다음 날 9시 갭까지의 수익률을 까지만 누적을 해서 이어붙일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보고 공이 하나 빼야겠죠 9시 여기를 다시 쓸게요 9시 영영분 영 1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검은선 위에 핑크선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 핑크선은 뭐냐 아까 제가 봤던 여기 15시부터 수익률이 계산되서 딱 9시 초반까지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장기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요거를 한번 길게 차트를 길게 늘려뜨려 보겠습니다 어때요 뭔가 좀 흥미로운 게 보여지나요 자 어때요 자 검은색은 뭐예요 그냥 코스 딱 지수예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지수를 그냥 따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핑크선은 뭐냐 15시부터 다음날 9시 딱 첫 번째 봄까지 거기까지만 수익률을 누적한 거예요 장중에는 수익률을 누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수단에서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아 종가 매매에서 내가 유리한 위치를 찾고 거기에서 이런 원리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뭐 물론 이제 이거는 거래세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수를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이런 수익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경향성을 파악을 하는 거죠 경향성을 파악을 했을 때 굳이 장중에 보유하는 것보다는 장 마감쯤에 짧은 시간만 보유하고 다음날 아침에 갭까지만 보유하는 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이 있는 전략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코스닥 개인종목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수로 이렇게 성과를 띄워놨는데 한번 개별 종목에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그러면 제가 시가총의 상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닥 지수니까 코스닥 지표를 이렇게 제가 띄우고요 여기에 주식으로 바꿔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알테오젠이 있죠 자 지금 알테오젠을 눌러보고 알테오젠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러면 어떤 특성이 보이죠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검은색 알테오젠 주가가 우상향 했습니다 굉장히 잘 올라갔는데 이 핑크선 선도 어때요 종가 매매 형태의 그런 그래프 추적한 경우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변동폭이라고 하잖아요 이 변동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짧은 구간만 보유하는 전략인데 생각보다 그 변동폭이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도 어떤 식으로 나오나 에코프로는 굉장히 재밌죠 기본 에코프로 주가는 최근에 막 변동성이 컸고 우하향 했는데 이 오후에 짧은 구간만 거래하는 형태의 수익률 추종은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뭐 리가캠 바이오 최근에 강한 종목이었죠 분봉상 보시면 어때요 이 검은색으로 보면 기본 주가가 변동폭보다는 이 핑크색이 비교적 조금 더 안정적인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엔캠도 물론 이제 성과 같은 측면에서는 쭉 보유하는 게 유리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성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 개별 종목과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어느 정도 이 15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의 추세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경향을 좀 더 많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시 다시 이제 업종으로 돌아와서 여기 기준에 9시 1분이 아니라 뭐 9시 30분까지만 보유하면 좀 달라지냐 그거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번 해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놓고요 보유기간을 오전에서 오전 9시에 바로 매도 끝내는 게 아니라 9시 30분까지 30분 공공초까지 하는 형태는 어떤가 괜찮네요 9시 30분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10시 0량분 0량초 자 오전 보유시간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늘려보면 어떻게 되나 어 10시까지도 나쁘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그리고 뭐 한 11시 아 11시부터 조금 이전에 비해서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한 12시까지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아 12시까지는 너무 너무 긴가요 11시 한 30분 불안한 그래프가 많이 보여지죠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 해본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속설로 알고 있는 시간대별로 오전은 변동성이 크고 웬만하면 종가 매매가 유리하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거래하는 건 불리하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후 시간대 오후 시간대에서 점심시간대가 생각보다 성과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고 굳이 장 중에 오래 보유하기에 꼭 좋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장 끝나기 임박할 때 오히려 15시 이후가 생각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검증 결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였죠 이거 수식 만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봐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컨텐츠 유익하다 싶은 것들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이런 거 궁금하다 이런 거 알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채널K 해외주식 전문 채널 오픈 매크로 시왕의 강자 안석훈 팀장의 뉴욕 증시 브리핑 미국 주식 환상의 듀엣 이학영 장우석의 미주알고주알 증권사 전문 트레이더에게 배우는 투자 전략 하이진의 트레이더 뷰 이제부터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 채널K 글로벌과 함께하세요 고맙습니다 이학영 장우석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수ave가